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020년 14회 이렇게 축구 경기에 첨가하며 팀의 공격을 이틀고 영웅이 됐다는 게 오늘 고려한 것입니다. 어제 출발하는데 그게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의용이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문제의 회사 화천대유와 관련된 뉴스들이 정말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초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고 이 지사가 몸통이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아들 퇴직금 논란의 곽상도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그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은식 교수님.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텐데 간단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아버지 연희동 단독주택을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 누나가 샀다. 이렇게 설명하면 벌써 설명이 다 끝난 거네요. 이걸 단독 보도한 게 열린공감TV인데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윤석열 총장 이른바 X파일 의혹을 보도했던 유튜브 채널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연치고는 정말 좀 이례적인 우연의 어떤 부동산 거래이기 때문에 아마도 열린공감TV에서는 특정 보도로 아마 이걸 한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뭔가 있지 않겠느냐는 개연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 지금 대응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열린공감TV가 만약에 추가적인 보도가 있다면 또 나올 텐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뇌물이냐 아니냐 아니면 뒷거리가 있느냐의 문제가 나오면 이게 굉장한 큰 의혹 사건이 되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우리 그때 당시 영희동 자택을 매수했던 매수자인 김모 씨라는 여자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고 그 뒤에 김만배라고 하는 화천대유의 주주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 사실을 한다면 우연적인 부동산 거래의 하나일 거라고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쪽에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윤석열 총장과 김만배 사이에 일정 정도의 서로 간의 안면과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던 것이어서 한 언론사 법적 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아까 윤석열 총장이 밝힌 대로 지금 이것저것 엄청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언론사가 총동원돼서 단독 보도 특정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해서 밝혀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16년에 이 비슷한 모델로 떠들썩하게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게 있습니다.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강남 빌딩, 강남 옆 빌딩 천한 300억짜리가 안 팔리다가 묘하게 당시 넥슨에게 팔려가지고 이게 특혜의 뒷거리가 있느냐는 엄청난 특정 보도를 했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2019년에 우병우 수석이 정정보들 요새 사실 5부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조선일보에서 1심, 2심 다 항소심에서 패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간단히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 부친집을 산 사람이 정말 하필이면 정말 공교롭게도 김만배 씨의 누나다. 이승훈 변호사님. 열린공감TV 혹은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시세가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19억에 팔 수가 있냐. 이런 의혹 제기, 다운 계약서 의혹 제기까지 계속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하필 화천대유 대주주였던 김만배 씨의 누나가 이 부동산을 매수했을까. 참 로또 맞을 확률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실제 박영수 특검이나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도 퇴직은 몰랐다고 하고 있거든요. 몰랐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 경우도 매도 매수인을 몰랐다 하고 있는데 참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박영수 특검도 법무부인 강남. 그다음에 천화동인의 4호의 김욱 변호사도 법무부인 강남. 그리고 윤석열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때 팀장을 했고 특검은 박영수 특검이었거든요. 너무 관련성이 친하다. 너무 관련성이 있고. 또 특히 3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도 이제 천만 원 정도 싸게 팔았다고 하니까 19억에 팔았다는 건데 어떻게 12억을 싸게 팔 수 있을까. 이건 금매의 수준이 아닌 것 같고 실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는 한 이렇게 빨리 팔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실제 윤석열 후보가 공직자 재산 신고 때 2019년도에 2억 1천만 원 정도를 신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12억 원을 싸게 팔 수 있는지 물론 금액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너무 이례적이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경제관념이 너무 없는가 싶고 실제 화천대유에서 2019년도에 현금이 굉장히 많이 인출됐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혹 제기 중에 다운 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심이 간다. 이런 측면에서 마치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고 실제 양독세라든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 제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합리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부동산 시세를 한 번이라도 찾아보는 노력을 하고 논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 당시 연희동 일대 다른 단독주택, 윤석열 후보의 부친보다 입지가 더 좋은 주택에 그 당시 나와 있던 매물 시세가 평당 2천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이 그 당시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금매 매물로 나온 것은 맞지만 열린공감TV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10억 이상 저렴하게 내놓은 것은 전혀 아니고요. 시세가 33억, 35억, 평당 3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현재 시세 기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후에 지금의 시세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 열린공감TV나 일부 다른 캠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 당시 부동산 기록에 나와 있는 다른 비슷한 주택들의 시세를 비교해보면 결코 이 정도 금액을 저렴하게 내놓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다음 계약서 작성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오늘 통장 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정확히 받았다. 이 부분들이 통장 계좌 내역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남아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윤석열 후보가 오늘 입장을 밝힌 것처럼 특검 도입해서 이 의혹을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의혹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 수사를 막는 사람이 저는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는 주택 거래에 대해서 다운 계약서 작성 가능성과 뇌물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화면을 다음 걸 좀 볼게요. 2년 전, 2019년 7월 2일에 윤 전 총장의 부친 연희동 단독주택이 김만배 씨 누나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데 그 당시 윤 전 총장이 총장 후보자로 임명이 되고 취임했다. 이 얘기를 좀 빌어서 의혹 제기하는 쪽이 뇌몰이라고 규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집은 1973년에 윤 전 총장의 부친 윤기중 교수가 구입해서 36년 살다가 2019년 4월쯤에 고관절이 안 좋아서 수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에 살기가 어려워서 인근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매매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당시 4월 30일이라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윤 후보는 당시의 서울중앙지검장 그렇죠. 그리고 당시 문무일 검색청장 임기가 다해서 수임 총장을 물색하고 있었는데 다른 여러 훌륭한 후보도 있었지만 윤 전 총장도 굉장히 중요한 후보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총장이 지명이 되지 않았더라도 문재인 정권에서 굉장히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였으니까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건 맞죠. 4월 30일 날 계약이 되고 결국 6월 17일 날 후보자로 지명이 돼서 7월 24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검찰총장이 될 윤 전 총장의 부친의 자택이 잘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걸 사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의혹 제기 수준이지 그걸 뒷받침할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장해찬 평론가가 잠깐 얘기했지만 현장을 가서 당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조사했던 어떤 매체를 보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평형의 주택이 22억 정도의 거래가 됐으니까 당시 시세가 그랬던 것 같고 윤 전 총장 측에서도 한 1억 정도 싸게 금매물로 나와서 이게 팔렸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매매 자체는 금액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어떻게 윤석열 전 총장의 아버지하고 김만배, 화천대유, 실소유주의 누나가 거래를 하겠는데 이게 우연이냐 이 문제가 남죠. 한쪽은 우연일 수도 있고 한쪽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윤 전 총장 부친 측에서는 그냥 팔았는데 혹시라도 김만배 당시에 법조팀장이 굉장히 사업을 하면서 로비를 했기 때문에 윤 전 총장 부친이 집을 판다는 걸 알고 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 부분은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그 부분도 밝혀질 수는 있겠죠. 오늘 다른 행사에 참석했던 윤석열 전 총장인데 해당 의혹이 불거지니까 산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 공인중개서를 통해서 아버지 집을 팔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노인들 90이 넘는 노인들 사시는 집에 그렇게 쳐들어와서 왜 왔나 했더니 이걸 아마 TV토론에 맞춰서 터뜨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 모양인데 45년 사신 집을 고관절 깨져서 수술을 하고 계단을 다닐 수가 없어서 집을 내놓았는데 시세보다 한 1억 정도 줄게 내놔서 이걸 팔았는데 사간 사람이 누군지도 우리는 모르고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중개료도 다 지급했고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의 누나라고 해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집을 산 사람이 김만배 씨 누나인 걸 어제 처음 알았다 윤 전 총장의 얘기예요 개인 세상을 모르고 계약했고 부친의 건강 악화로 급시세보다 싸게 집을 내놨다 앞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설명을 이 부분 했어요 근데 윤 전 총장 측도 가만히 있진 않아서 의혹 제기를 한 열린공감TV를 형사고발했는데 사실 열린공감TV와 윤석열 캠프의 악연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공감TV 하면 다 아시는 게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 사퇴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의혹이 바로 이른바 X파일 의혹 아닙니까? X파일 의혹을 아주 세게 문제제기했던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악연이 그때도 있었고 이번에도 아마 차분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저렇게 우연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상하다 해서 지금 폭로를 한 건데 저는 윤석열 총장도 수사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나 윤석열 캠프 측에서 특검을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화천대유 천화동에 나오면서 대장동 게이트라는 것이 이 물이 어디로 튈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튀어나오는 쪽이 어떨 때는 특검이나 검사장이나 이런 법적 초호화 엘리트가 나오다가 어떨 때는 또 민주당 인사가 거론됐다가 어떨 때는 또 국민의힘 인사가 거론되고 대선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단죄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당당하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수사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은 그거죠 시세보다 싸게 팔았느냐 시세에 맞춰서 팔았느냐는 문제인데 이건 확인이 간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6년에 우병우 민정수석 때 조설부가 의혹을 제기했던 것은 1,300억 원이라는 엄청난 큰 필딩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갑자기 팔았기 때문에 뭔가 있지 않느냐 그거였는데 이건 내놓고 금방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매도자 입장에서는 뭔가 아쉽거나 무슨 애걸복걸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게 하나 있고요 팔려고 하는 사람 쪽에 따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하나의 가능성은 아까 이동훈 의원이 말한 것처럼 김만배 당시 법조팀장이 워낙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당시 잘나가니까 어떻게 그것까지 알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의를 베풀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선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연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인 우연이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밝히면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승훈 변호사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김만배 씨가 2016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윤 전 총장을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만배 두 사람이 형, 동생 하는 사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도 뭔가 있을 것이다 뭐 이 얘기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허위로 이런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겠죠 아무튼 유석열 씨와 김만배 씨가 굉장히 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실제 박영수 특강과 관련해서 팀장을 추천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서 기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게 김만배 기자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김만배 기자가 성열이 형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니까 상당히 친분이 있을 것 같고 사실이 아닌 말을 김의겸 의원이 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없다. 김근식 교수님 저는 저 부분도 김의겸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으면 저것도 간단합니다 저 김만배 당시 법조팀장이 박영수 특검 때 일진들, 이진들, 법조 출입안 기자들을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 명이 참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김의겸 의원이 있었던 것인지 직접 들은 이야기인지 아니면 전달받은 이야기인지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장소는 특검 당시 박영수 특검과 기자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증언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게 사실인지 그 자리에서 수사팀장으로 성열이 형이 어떨까? 라고 말을 한 것이 맞는지는 오래된 기억도 아니어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증인을 세워서 만들어오든지 아니면 저게 허성우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의원님 말씀은 현직 의원이라는 신분이니까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윤 전 총장이 정말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증거를 좀 대야 이 말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럼요 저게 무슨 일반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그냥 하는 것처럼 의혹으로 제기가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을 찾거나 증거를 자료를 제지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좀 쟀으면 좋겠어요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정말 인연이 있는지 오늘 윤 전 총장의 입장도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나도 알지 김만배라는 분은 그쪽은 아마 계속 서울지검이나 대검 취업을 했을 테고 우리는 인사이동이 되면서 서울지검에도 근무하다가 또 지방에 갔다가 대검에도 근무하고 하니까 내가 물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김만배 이름 석장은 아는데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 장인차 편원관님 의혹 제기하는 쪽의 얘기는 이렇거든요 연희동 단독주택 매매 전에 새로 이사갈 아파트를 매입했다 급전이 필요해서 금매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금매를 내놨는지 해당 물건을 매매 물건으로 등록한 부동성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래 모종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의혹 제기한 쪽 얘기입니다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취재를 통해서 근거 자료를 조금 더 수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열린공감TV를 보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선 연희동 아파트 매매의 최초 계약일은 4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는 새로 간 아파트 매입 계약일은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린공감TV에서 주장하는 건 연희동 단독주택을 판 계약서 날짜가 4월 30일이다 그러니까 집을 먼저 산 뒤이기 때문에 뭔가 급전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최초 계약일은 분명히 4월 12일 즉 남가자동으로 윤석열 후보 부친이 이사갈 아파트 구입하기 3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4월 30일에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느냐 이 단독주택을 사는 사람이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다가 다시 개인 명의로 집을 사겠다고 변경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4월 30일에 다시 써준 겁니다 김반배 씨 누나가 그렇게 보고했단 말이죠 그래서 최초 계약일은 4월 12일이라는 최초의 계약서가 따로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주장들이 전부 다 신빙성 없이 다 깨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좀 복잡해서 다시 좀 차분히 설명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열린공감TV에서 주장하는 건 이사갈 아파트를 산 계약 날짜가 4월 15일인데 연희동 단독주택은 4월 30일에 팔렸다 그러니까 파는 시기가 더 뒤로 늦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4월 30일이 아니라 4월 12일이 최초 계약일이었다는 것이죠 즉 이 집을 산 4월 15일보다 3일 전에 최초 계약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게 4월 30일로 바뀐 이유는 중간에 그 집을 산 김만배 씨의 누나가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다가 다시 개인 명의로 계약서를 써달라고 바꿔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4월 12일에 썼던 계약서를 4월 30일에 다시 변경해서 써준 것 뿐이다 결국 날짜상으로는 연희동 집을 팔고 이사갈 집을 계약한 것이 4월 12일, 15일 이 순서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혹 제기의 근거가 없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희동 단독주택 판 돈으로 새 아파트를 구매했으니까 그게 자연스럽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한 쪽에서도 추가 설명이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윤 전 총장의 아버지 연희동 단독주택이 하필이면 김만배 씨의 누나가 샀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오늘 이런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우연이라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검찰총장 지명 직전에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장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가 하필 딱 그 시기에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사들이는 이런 우연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우연찮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수 특검장